서울시는 영등포 고가차도 철거를 위해서 내일 밤 11시부터 차량 통행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철거 작업은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 동안 진행되고 영등포 로터리 구조개선 사업은 2026년 6월까지 이어집니다. 시는 공사기관 주변 일대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경인로와 영등포로, 버드나루 로 등을 이용하는 차량은 국회대로나 영희대방로 등 주요 도로로 우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또 오후 11시부터 공사 구간을 지나는 9개 버스 노선도 우회 노선을 따라서 운행됩니다.